우리 아이가 자본주의 사회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원어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무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마 잠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정말 여러분들께 지연이가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 곡으로 뭘 부를까 참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오늘 오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고 저 또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고령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아름다운 광산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노래 모르세요? 아름다운 광산 여러분들과 같이 부를텐데 모르시는 사람 없으니까 다 같이 불러주시기 바라고요 이 노래 끝으로 지연이는 내년에 다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머리로 기억되는 가수 지연이가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기억되는 그런 진정한 국민 가수 지연이가 돼서 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양손 머리 위로 들어볼까요? 양 손 머리로 들어주세요 다 같이 힘차게 박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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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란하게 빛나는 물꽃의 향기를 비추고 바람을 넘치는 저와 나와 함께 있네 희망한 영향은 우리 성형의 곳에 사랑하는 내 눈에 와 노래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한번 불러오고 싶습니다 같이 가시죠 다같이 하나 둘 셋 더 크세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